30대 초반에 우연히 투자 바닥에 발을 담근 후 20여 년 세월 동안 같은 분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고 있다. 그런데 나름의 생각 또는 소신 같은 것이 생긴 것은 불과 몇 년 되지 않는다. 어떤 투자 고수를 만나면 그 사람의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다른 고수와 대화하면 또 그에게 끌렸다. 결국에 도달한 생각은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는 투자법이 있고 그것을 고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거창한 방법보다는 단순하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었다. 특히 후회스러울 정도로 아쉬웠던 것은 주식과 같은 수익형 자산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사서 모으는 것임을 너무 늦게 깨달은 점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다양한 수익 창출 자산을 그냥 계속 사라.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닉 맥이올리가 지은 Just Keep Buying, 즉 그냥 계속 사라입니다. 부제는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3개의 단어입니다. 이 책은 최근에 나온 신간이고요. 돈의 심리학을 지은 모건 하우절이 추천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고 싶어서 읽게 되었는데요. 그럼 바로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2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부 저축, 2부 투자 이렇게 2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 1부 저축에서도 읽어볼 내용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은 우리가 100만원의 10% 수익을 내면 10만원이 되잖아요. 하지만 쓸모없는 소비에 10만원을 소비하면 10%의 수익을 날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자가 젊었을 때 100만원을 가지고 10%의 수익을 내려고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종목 분석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만나서 술을 먹는데 10만원은 그냥 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저축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 중요했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얼마만큼의 저축을 해야 되는지 약간 헷갈리잖아요. 근데 저자는 책에서 우리가 한 달에 100만원씩 저축을 하면 1년에 1200만원을 저축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기대저축액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 투자금이 5000만원 있을 때 10% 수익을 내면 1년에 500만원의 수익을 낼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기대투자증가액이라고 합니다. 이때 기대저축액이 기대투자증가액보다 크면 투자를 하는 데 노력을 드리는 것보다는 저축을 하는 데 노력을 더 많이 해서 투자금액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금액을 가지고 너무나 열심히 투자를 해서 불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자금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돈을 쓰는 방법, 집을 어떻게 사야 되나 그런 것까지 다 설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제1부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도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투자에 관심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제2부 투자를 중심으로 이번 시간에 볼 건데요. 제12장 개별 주식에 투자해선 안 되는 이유. 제13장 얼마나 빨리 투자를 시작해야 할까. 제14장 저가 매수 타이밍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이유. 그리고 제17장 위기 상황에서도 계속 매수하는 법. 제18장 그렇다면 언제 파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만 볼 거고요. 요새 시장 같이 아무리 수익을 내려고 해도 수익을 내기 힘든 시기에 정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개별 주식 투자를 해도 좋은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이번 시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를 얻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같은 폭락 시기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상건 님이 감수의 글에 좀 좋은 내용이 있어서 거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다양한 수익 창출 자산을 그냥 계속 사라. 대표적인 수익 창출 자산은 주식이다. 주식은 자본주의 사회의 동력인 기업의 지분을 의미한다.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한 주식은 우상향하고 우리는 주식을 그냥 사서 모으면 되는 것이다. 주식은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품 수집상처럼 사서 모아 나가는 것이다. 투자 대상도 심플하다. 굳이 종목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저자의 목소리다. 워렌 버핏의 조언처럼 그냥 s&p500 같은 인덱스에 투자하면 된다. 그럼 언제 사야 할까? 타이밍도 필요 없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가격이 떨어지면 더 사면 된다. 어차피 사서 모아 나갈 요령인데 가격이 떨어지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이 사서 모을 수 있으니 좋은 일 아닌가. 목돈을 투자하는 방법과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것이든 좋다. 중요한 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다. 저자의 주장을 필자가 20년 전부터 실천했다면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냥 사서 모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다는 얘기이다. 20년 동안 수많은 일이 있었다. 외환위기, 카드사 유동성 위기, 인터넷 버블, 이라크 전쟁, 9.11 테러,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 금융위기에서 전쟁까지, 경제적 사건에서 정치적 이벤트까지 세상을 무너뜨릴 것 같은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지만 주식은 장기적으로 올랐다. 이런 사건에 위축되지 않고 워렌 버핏의 조언처럼 묵묵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S&P500 인덱스 펀드나 ETF 상장지수 펀드를 모아갔다면 매월 일정액을 알뜰살뜰 아낀 돈으로 계속 적립식 투자를 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지금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작은 부자가 되는데 이보다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필자는 후배들에게 200년간의 S&P500 지수 그래프를 출력해서 나눠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잔소리를 늘어놓는다. 주가가 떨어져서 주식을 팔고 싶을 때, 마음이 흔들릴 때 이 그래프를 봐라. 200년 동안 주가는 계속 올랐다. 이걸 믿어야 한다. 그리고 가혹한 약세장이 와도 10년만 버티면 무조건 이긴다.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였던 대공황 시기 10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2에서 3년 만에 약세장이 끝났다. 당신들은 나이가 어리다. 아무리 망가져도 10년 버티면 무조건 이긴다. 10년 금방 흘러간다. 적립식으로 넣으면 더 좋다. 하락장 이후에 더 빨리 원금을 회복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저자의 말처럼 그냥 계속 살아. 이 간단한 세 단어에는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다. 무소히 뿔처럼 흔들리지 말고 주변에 누가 부자됐다는 소리에 상처받지 말고 그냥 계속 사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 심플한 투자 원칙을 지켜간다면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이 책이 돈으로 고통받는 젊은이들에게 교과서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상건 감수님의 글입니다. 이상건 님이 아주 좋은 투자의 명주어들의 감수를 많이 하셨거든요. 투자 내공도 상당하신 분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 12장. 개별 주식에 투자해선 안 되는 이유. 스톡피킹의 수익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식 고르는 것입니다. 상당히 도발적인 제목인데요. 유망주를 골라 매수하는 투자자들인 스톡피커의 세계는 정신적 혼란의 세계이다. 좋은 기회를 놓칠까 전전긍긍하고 의기양양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후회한다. 하지만 이런 변화무쌍한 감정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래서 친구 대런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게임스톡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10시 22분에 111달러에 사가지고 2시간 만에 70달러에 털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런은 1만 2천 달러를 단 2시간 만에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밈 주식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주가가 오른 주식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투자를 해서 큰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끔찍한 일은 아니다. 대런이 입은 손실액은 그의 전체 순자상 가운데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사지를 절단당한 건 아니다. 그는 기꺼이 이룰 수 있는 만큼만 투자하고 그 투자 손실로 인해 자신의 재정적 미래가 커다란 타격을 받지 않도록 마무리했다. 여러분도 혹시 개별 주식에 투자하기로 한다면 이렇게 행동하길 바란다. 대런의 이야기는 유망주를 골라 매수하는 투자자들인 스톡피커의 세계를 잘 보여준다. 한마디로 이들의 세계는 정신적 혼란의 세계이다. 좋은 기회를 놓칠까 전전긍긍하고 의기양양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후회한다. 나도 대런을 통해 이 모든 정신적 혼란을 지켜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변화무쌍한 감정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나 역시 스톡피킹의 경험이 있기에 잘 알고 있다. 금전적 손실에 더하여 나는 이렇게 유망주를 선택하는 재주가 없나 하는 자존감 상실까지 견뎌야 한다. 이게 주식 투자를 한 사람들은 정말 공감받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최근에 주식시장이 많이 폭락했는데 환율이 많이 올라가지고 제 계좌가 플러스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 계좌가 플러스가 됐는데 보유주식을 어느 정도 팔아가지고 경기침체가 온다는데 경기침체를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정말 머리가 아팠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이 책에서 나온 대로 돈이 있으면 무조건 우량주식을 산다. 그런 마인드였는데 또 실제로 주식시장이 폭락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즉 팔고 살 타이밍을 생각하니까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내려갈 때마다 돈이 생기면 사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진짜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그만두기로 했다. 여러분에게도 그만두길 권한다. 이는 개인적 경험뿐만 아니라 오랜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론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는 전문가들조차 광범위한 기업인덱스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다. 따라서 굳이 스톡피킹을 시도해 볼 필요가 없다. 이 주장을 지지하는 자료는 수없이 많다. S&P500 지수와 액티브 펀드 지수를 비교하여 분석해 보여주는 SPIVA 보고서에 따르면 5년이라는 기간 동안 75%의 액티브 펀드가 기업인덱스 투자와 같거나 더 낮은 성과를 거두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75%의 액티브 펀드를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자산운용과 전문가들이 운용했다는 점이다. 그들조차 인덱스 투자를 이기지 못하는데 여러분이라고 가능성이 있겠는가? 장기적으로 훌륭한 수익을 올리는 개별 주식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1926년 이후 상장기업 중 최고 성과를 거둔 상위 4%의 기업들 덕분에 미국 주식시장이 순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그렇다 1926년부터 2016년까지 주식이 국채보다 전반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겨우 4%에 해당한 주식이 올려준 수익 덕분이었다. 사실은 단지 5개 기업이 전체 부위 10%를 창출했다. 그 5개 기업은 엑소모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제너럴 일렉트릭, 아이비엠이었다. 여러분은 4%의 주식 중 하나를 고르고 96%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더구나 상위 4%의 산업계 거인들도 언젠가는 힘을 잃어버리는 날이 올 수도 있다. 1950년 이후 미국 시장에 상잔된 28,853개의 기업 중에서 2009년 현재 22,469개 즉 78%가 문을 닫았다. 사실 기업 형태를 막론하고 상장 기업 절반이 10년 이내에 사라진다고 한다. 1920년 3월 다우존스 지수에 포함되었던 20개 회사 중 10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이 지수에 포함된 기업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영원한 건 절대 없다.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확실히 알았으리라 생각한다. 넓은 바스켓에 담아 놓은 여러 주식 즉 인덱스의 수익은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라도 이기기 힘들다. 더구나 여러분의 수익성이 높은 주식을 찾아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심지어 상위 4%의 수익을 올린 주식이라고 해도 영원할이란 보장이 없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나 ETF에 투자해서 많은 주식을 소유하는 편이 개별 주식을 고르려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데다 스트레스는 훨씬 덜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별 주식을 반대하는 데 있어 이런 재정적인 이유보다 더 설득력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실존적 두려움이라는 이유다. 그래서 이 실존적 두려움이라는 것은 자신이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도 그것이 자신의 능력 때문인지 아니면 운 때문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려는 실존적 위기란 바로 이런 것이다. 왜 자신이 잘한다고 증명할 수도 없는 게임을 하려고 하는가? 혹은 이를 직업으로 삼으려고 하는가?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기도 힘든 분야에 왜 그리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혹 여러분이 종목 선택의 달인, 다시 말해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이라 해도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예를 들어 불가피하게 수익이 저조한 시기를 겪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식 투자에서 실적 저하는 만일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이다. 언제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라는 의미다.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이들이 얼마나 낙담할지 상상해보라. 예전의 능력이 있었다. 지금은 어떤가? 제 아무리 뛰어난 투자라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시적 소각 상태일까? 아니면 감각을 잃은 건 아닐까? 물론 어떤 분야에서든 감각을 잃는다는 건 쉽지 않다. 하지만 실제로 잃지 않았다고 확신하지 못할 때 더더욱 힘들다. 스톡피킹을 반대하는 사람은 나만이 아니다. 저명한 투자가이자 작가인 빌 번스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개별 주식 투자의 위험을 파악하는 최고의 방법은 금융 관련 기초 지식을 쌓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을 많이 읽어보는 것이다. 이게 불가능한 환경이라면 여러분이 가진 돈의 5% 혹은 10%를 개별 주식에 투자해보라. 그리고 여러분의 수익률과 연간 수익률을 엄밀하게 개설한 다음 자문해보라. 그냥 인덱스 펀드를 샀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여러분의 개별 투자 수익률과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을 비교하는 일이 썩 내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재미삼아 투자하는 게 아니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어쨌든 계속해서 기업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자본을 투자하는 사람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스톡피킹을 고려하고 있다면 시작조차 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바이다. 그토록 운에 자지우지 되는 게임을 굳이 하려 될 필요는 없다. 인생에는 이미 충분히 많은 운이 개입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까지 개별 주식 투자의 정서적, 재정적, 실존적 비용까지 살펴봤으니 이제 내가 인덱스 펀드나 ETF를 선호하는 이유를 충분히 예쓰리라 생각한다. 인덱스 펀드는 정말 단순하기 때문에 투자 포트폴리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 각자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투자 수익률과 시장 지수의 수익률과 비교를 해서 자신의 수익률이 낮다면, 즉 좋다면 개별 주식 투자를 해도 되지만 확실히 시장 지수보다 자신의 수익률이 낮으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는 편이 심리적인 면에서도 좋고 수익률적인 면에서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주식 투자를 정말 많이 했는데 그때 시장 수익률을 절대 못 따라갔었거든요. 하지만 유튜브를 하면서 시작한 지 한 3년 됐는데 지금은 시장 수익률보다 수익률이 좋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는 여러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주식을 사고 시장이 오르던 내리던 상관없이 계속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수익률이 더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계속 종목을 선정을 하고 사고 팔고 하면 절대 제가 보기에도 주식수를 쫓아가기가 힘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주식 투자 수익률이 지수의 수익률보다 못하면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워렌 버핏이나 피터린치가 아니라는 얘기를 투자 고수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방어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제가 간단히 얘기했는데 여기 되게 좋은 내용이 많이 있었고요. 제13장 얼마나 빨리 투자를 시작해야 할까 빠른 게 늦은 것보다 나은 이유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언제나 시장이 붕괴하기 직전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폭락장은 대단히 드물게 일어난다. 주식 시장의 역사를 통틀어서 봤을 때 에버리지 인이 바이 나우보다 수익이 저조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여기서 나중에 설명이 나오는데요. 에버리지 인은 시간을 나누어서 투자를 하는 거고요. 바이 나우는 지금 사는 것입니다. 전체 금액을 지금 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식 시장은 대부분의 기간에 상승한다. 투자 결정의 안내 지표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정보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대부분의 주식 시장은 대부분의 기간에 상승한다. 인간의 역사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때로 파괴적이어도 이 사실은 계속 유지된다. 오렌 버핏의 말을 들어보자. 20세기의 미국은 큰 비용과 더불어 커다란 상처를 안겨준 두 번의 세계대전은 물론 수많은 군사 분쟁을 치렀다. 대공황을 겪었고 열 번 내외의 경기 침체 및 금융시장 패닉과 석유 파동을 겪었다. 지독한 독감 대유행으로 고생하고 탄핵당한 대통령이 사임하는 것도 보았다. 그런데도 다우존스 지수는 66에서 1만 1497로 올랐다. 게다가 이러한 경험은 미국 시장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 세계 주식 시장은 장기적으로 플러스 수익 추세를 보여왔다. 이러한 경험적 근거는 여러분이 가능하면 빨리 돈을 투자해야 함을 말해준다. 왜 그럴까? 대부분의 주식 시장이 대부분의 기간에 상승한다는 사실은 투자를 망설이며 흘러보내는 하루하루가 미래의 관점에서 보자면 손해를 축적하는 나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 투자 적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냥 뛰어들어라.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하라. 그래서 100만 달러가 생겼을 때 100년 동안 이 돈을 투자를 할 경우 지금 당장 100만 달러를 모두 투자하는 경우와 매년 1만 달러씩 100년에 걸쳐 투자하는 것을 비교해보면 항상 지금 당장 투자하는 것이 조금씩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이 계속 올리는데 투자를 점점 나중에 하면 투자 수익률을 갉아먹잖아요. 그리고 현금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가치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에 가장 좋았을 때는 어제였다. 다음으로 좋을 때는 오늘이다. 물론 여러분은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결정일까 하는 생각에 찜찜한 기분이 들 수도 있다. 좀 더 좋은 가격에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 것이다. 그럴 수 있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더 나은 수익을 안겨줄 가격이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데이터에 따르면 그런 느낌은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책에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그거는 좀 지루해서 제가 이번 내용에서는 다 뺄 텐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자신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다 백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더 낮은 가격을 기다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식을 살 때 더 낮은 가격을 볼 확률이 95%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즉 언제 주식을 사든지 후회할 확률이 95%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최저점을 기다리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문제는 가격 하락이 일어나지 않거나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997년 4월 15일에 주식을 사고 더 낮은 가격을 기다리겠다고 작정했다면 무려 12년은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어떤 투자자라도 이렇게 긴 시간을 기다리지는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가격 변동의 근거에 시장 타이밍을 잡아서 주식을 매매하는 전략은 이론적으로만 매력적일 뿐 실제로는 구현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투자를 해야 할 최적의 시장 타이밍은 가능하면 빨리다.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다. 다양한 종류의 자산과 다양한 시간대의 투자와 관련해 축적된 과거의 자료들이 입증해 주고 있다. 그래서 바이나우는 한 번에 모든 돈을 투자하는 행위, 에버리지인은 가진 돈을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히 투자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만 2천 달러를 12개월 동안 바이나우와 에버리지인 방식으로 각각 투자하고 결과를 비교해 봤다고 하는데요. 두 방식 모두 S&P500 주식에 투자했고 시기를 막론하고 에버리지인 방식이 바이나우 방식보다 수익이 저조했다고 합니다. 즉 한 번에 모두 사는 게 수익이 좋았다고 합니다. 표 13-2를 보면 2008년 8월에 에버리지인 투자는 바이나우 투자보다 1년 동안 무려 30% 더 높은 수익을 거두며 최고점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에버리지인 투자 방식이 바이나우보다 좋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에버리지인 방식의 투자가 바이나우 방식의 투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린 경우가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에버리지인이 바이나우보다 확실히 더 높은 수익을 올렸을 때는 1929년과 2008년으로 주식시장이 붕괴하기 직전뿐이다. 이는 폭락을 거듭하는 장에서는 조금씩 나누어 매수하는 것이 단 한 번에 매수하는 것보다 평균 매수 단가가 더 낮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언제나 시장이 붕괴하기 직전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폭락장은 대단히 드물게 일어난다. 주식시장의 역사를 통틀어봤을 때 에버리지인이 바이나우보다 수익이 저조한 것도 바로 이러한 때문이다. 즉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다면 한 번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누어 사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난해진다. 당장 가진 돈 전부를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시간을 두고 조금씩 투자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문제라면 나의 대답은 명확하다. 거의 언제나 지금 당장 전부를 투자하는 게 좋다. 어떤 가치평가 체제를 이용하든 어떤 종류의 자산에 투자하든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투자 적기를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은 그만큼 가난해진다. 여기에서 일반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경우라면 에버리지인 방식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조금 더 낫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가가 폭락하고 있을 때는 투자를 하고픈 열의가 거의 사라져버릴 것이다. 감정과 맞서 싸우기란 힘든 일이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투자자가 시장이 하락하길 기다리며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기다리는 것보다는 당장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거고요. 이 다음 장에서는 주가가 최저점에서 살려고 하는 게 결국에는 수익률에 많은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14장. 저가 매수 타이밍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이유. 신도 평균 단가 분할 매입법보다 높은 수익을 내지는 못한다. 이 모든 자료가 말하는 바는 명확하다. 아무리 완벽한 정보를 갖고 있더라도 바이더딥은 평균 단가 분할 매입법보다 더 좋은 수익을 올리지 못한다. 바이더딥은 가장 낮을 때에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1920년에서 1980년의 어느 날로 돌아가 향후 40년간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여러분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의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1. 평균 단가 분할 매입법. 매달 100달러씩 40년 동안 꾸준히 주식을 매수한다. 바이더딥. 최저점 매수 전략을 의미한다. 매달 100달러씩 현금을 저축하되 주식은 저점에서만 매수한다. 여기서 저점은 단순한 하락세를 의미하지 않는다. 단기간에 다시 가격 반등이 예상될 때의 저점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가정을 하는데 매수 타이밍을 정확히 알고 있어가지고 두 번의 사상 최고가 저점 사이에 있는 바닥을 정확히 알 수 있고 따라서 언제 바이더딥을 해야 하는지도 확실히 알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게임에 또 하나의 유일한 규칙이 있다. 주식을 추가로 더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단 주식을 매수하면 정해진 기간까지는 그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즉 돈을 모았다가 가장 최저점에 사고 그 다음에 또다시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바이더딥이 손실을 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주식 시장이 바닥을 칠 때를 안다면 언제나 최고점에 비해 더 싼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나 이 전략을 실전에 적용해보면 1920년에서 1980년의 어느 시기이든 40년간의 투자 수익을 비교하면 바이더딥이 평균 단가 분할 매입법보다 70% 더 수익이 저조했다. 언제 시장이 바닥을 칠지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 아무리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신이라 해도 평균 단가 분할 매입법을 이길 수 없다. 왜 그럴까? 바이더딥은 심각한 하락장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출 수 있을 때만 효과가 있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심각한 하락장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 주식시장 역사에서 주식시장이 붕괴에 가까운 폭락을 보인 것은 1930년대, 1970년대, 2000년대 단 3번뿐이다. 아주 드문 일이다. 다시 말해 바이더딥이 평균 단가 분할 매입법을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말이다. 게다가 바이더딥이 평균 단가 분할 매입법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리려면 완벽한 타이밍이 필요하다. 저점을 겨우 두 달만 놓쳐도 평균 단가 분할 매입법보다 더 나은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30%에서 3%로 준다. 그래서 이 뒤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게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나오고요. 그 이유는 하락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투자할 기회가 너무 적어져서 복리의 효과를 못 누리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코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자료가 말하는 바는 명확하다. 아무리 완벽한 정보를 갖고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바이더딥은 평균 단가 분할 매입법보다 더 좋은 수익을 올리지 못한다. 따라서 다음 저점에서 매수를 시작하기 위해 현금을 모으는 전략은 지금 당장 매수에 나서는 것보다 수익률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 왜 그럴까?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고대하고 또 고대하며 저점을 기다리지만 그 저점은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에 시장이 상승세를 유지하며 앞으로 달려가는 동안 여러분은 복리 효과를 누릴 기회를 놓치며 시간을 허비하는 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다음에 이제 토로나 사태가 오면은 정말 전재산을 걸어서 투자할 거야. 하지만 그 시기가 자주 오진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큰 문제는 바이더딥 전략이 문제가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애당초 우리는 매수에 나서야 할 최적의 저점이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지금까지는 우리가 언제가 최저의 저점인지 알고서 바이더딥에 나선다는 가정으로 분석을 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분석을 위한 가정이었을 뿐이다. 완벽한 바이더딥 타이밍을 포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나는 바이더딥 전략을 약간 변형해서 최적의 저점을 두 달 놓치는 시뮬레이션도 해보았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겨우 두 달 저점을 놓쳤는데도 평균 단가 분할 매입법보다 97% 뒤지는 결과를 낳았다. 다시 말해 주가 최저점을 2개월 내외로 거의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결국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가능하면 빨리 그리고 자주 투자하라. 이제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부정할 수 없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가능하면 빨리 투자를 시작하라. 그리고 가능하면 자주 투자하라. 이 명제야말로 이 책의 핵심 주제이며 모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투자의 금원이다. 예를 들어보자. 1926년부터 시작해서 어느 시점에 개별 주식이 아닌 인덱스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10년 동안 계속 매수한다면 현금 보유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가능성은 98%이고 5년 만기 채권 투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가능성은 83%이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투자금 10.5% 정도의 배당금도 받았을 것이다. 1970년 이후 전세계 주식에 같은 방식으로 투자했다면 10년 후 현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가능성은 85%이고 투자금의 8%를 벌었을 것이다. 두 경우에서 불을 축적한 방법은 같다. 그냥 계속 샀다. 책 제목대로 저스트 킵 바잉이죠. 하느님이 와도 평균 단가 분할 매입법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지 못하는 마당에 여러 분이라고 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최근에 제가 고민이 많았는데 또다시 이 책을 읽어보니까 지금은 하락 시기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한꺼번에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돈도 없을 뿐더러 한 달 주기로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한 달 주기로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을 지속적으로 사는 게 지금의 최선의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지금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장이 폭락하는 게 어떻게 마무리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코로나 사태 때도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너무 궁금했었는데요. 코로나 사태 때는 결국에 증시의 폭등으로 마무리가 됐었잖아요. 이번에는 코로나와 달리 인플레이션을 통한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 그리고 어떻게 결과가 날지 너무나 궁금하고요. 예전 코로나 때는 확실히 수익을 거둘 수 있었는데 이번에도 계속적인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끝까지 저희 채널과 같이 해서 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17장 위기 상황에서도 계속 매수하는 법입니다. 길거리에 유열이 낭제할 때가 매수 시점이다. 데이터들은 말한다. 여러분에게 자금이 있다면 이 매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너무나 많이 들은 얘기죠. 유열이 낭제할 때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도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18세기 은행가 로스차일드 남작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한다. 길거리에 유열이 낭제할 때가 바로 매수 시점이다. 거리에 유열이 낭제할 때 주식을 매수하겠다고 현금을 계속 쌓아두기만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간의 데이터에 따르면 투자할 현금이 있는 상태에서 주식시장이 조정장에 진입한다면 최고의 투자 기회 중 하나를 맞는 셈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시장이 결국은 회복하리라 가정할 때 폭락장에서 투자하는 자산은 폭락장이 시작되기 몇 달 전에 투자한 돈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낳기 때문이다. 즉 주식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되지만 만약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폭락했을 때 그 현금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조정장에서 50에서 100% 수익을 올릴 기회는 적지 않지만 시장 폭락이 3배에 달하는 수익을 낳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폭락장 이후 상대적으로 더 큰 수익을 얻는 것은 어떤 원리일까? 이것은 손실률이 평행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익이 필요한 법이다. 즉 시장이 50% 하락하면 그 가격대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100% 올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폭락장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전고점을 넘어서 상승하기 마련이잖아요. 코로나 때도 그랬고 그 전 역사적인 위기 때도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폭락 시점이 왔을 때는 돈을 더 많이 투입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때 33% 하락 시 그 가격대만 복구를 하면 50%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1년 동안 복구를 하면 50%, 2년 동안 전고점을 회복하면 22%, 3년이면 14%, 5년이면 8%입니다. 금융 패닉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주식을 매수하는데 엄청난 지략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회복하는 데 5년이나 걸린다는 보수적인 시나리오에도 8%의 수익은 올릴 수 있으니 말이다. 이러한 논리는 앞으로 어떤 시장 위기가 오더라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시장이 30% 정도 크게 하락하는 위기 상황에서 그냥 계속 사기를 한다면 미래의 연간 수익률은 썩 괜찮을 것이다. 즉 30% 폭락하면 그때부터 사기 시작하면 반등이 왔을 때 보수적으로 5년 후에 시장이 복구된다고 해도 연간 8% 수익은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겠죠. 미국 주식시장이 50% 하락했을 때 미래의 연간 수익률은 대개 25% 이상이다. 따라서 시장이 50% 폭락했다면 바로 트럭을 후진시켜 가능한 한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트럭을 후진시킨다는 것은 주식을 대량 매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주 가끔 오는 폭락장에 대량 매수를 할 만큼의 충분한 투자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시장이 폭락할 때는 경제 상황 역시 좋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분석한 데이터들은 여러분에게 자금이 있다면 이 매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기회를 이용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쟁이들은 결국 뒤처지기 마련이다. 2020년 3월 내 눈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보았고 앞으로도 여러 번 보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물론 여러분이 위기 상황에서 수익 창출 자산을 계속 사는 것을 주저한다고 해서 비난할 생각은 없다.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위기 상황에서의 투자가 어리석은 결정이었음이 드러난 경우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예외적인 현상이다.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투자를 결정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그랬다간 아무런 투자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과거를 무시하면 한쪽 눈을 잃게 될 것이다. 과거에서 살아가면 두 눈을 잃을 것이다. 역사는 중요하다. 하지만 역사에만 사로잡히면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된다. 반드시 데이터에 근거해서 투자해야 한다. 제레미 시겔은 이런 근사한 말을 했다. 인간의 행동은 역사적 근거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을 통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투자 격언이고 이 장을 마무리하기에도 적절한 격언이다. 여러분이 이 격언을 통해 다음에 거리에 선열이 낭자한 시기가 되었을 때 그냥 계속 사는 용기를 얻길 바란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계속 사긴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진짜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거든요. 경기 침체가 근데 오면 그때부터 주식이 반등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와서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한 폭락이 올지 아니면 경기 침체가 와서 그때부터 주식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할지 그것도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것도 제가 계속적으로 영상을 올리면서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기록을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제 18장. 그렇다면 언제 파는 것이 좋을까? 자산을 매도해야 하는 3가지 경우. 즉 우리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매도하는 시점이거든요. 매도를 위해서는 투자자의 가장 강력한 감정적 편향. 즉 손실에 대한 두려움과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매도를 하는 투자자들은 상승장을 놓치면 어쩌나 하락장에서 돈을 잃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을 느낀다. 이러한 두려움은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투자 결정에 의문을 품게 만든다. 이러한 감정적 편향을 피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배제하고 1년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매도 결정을 하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객관적 기준을 미리 마련해두면 두려운 감정이 들더라도 매도를 결정할 수 있다. 여러 이유를 검토해보고 나서 나는 오직 3가지 이유만이 자산 매도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1.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위해 2. 편중된 혹은 손실을 보는 포지션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3. 재정적인 필요가 있을 때. 즉 이분은 인덱스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3가지 기준으로 매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 3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어떤 경우도 절대로 매도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시장은 장기적으로 상승하므로 최적의 매도 시점은 최대한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매수와 달리 매도는 긴 시간에 걸쳐 혹은 가능하면 나중에 하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오래 기다리거나 조금씩 분할 매도 방식으로 빠져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더 낫다. 다시 말하자면 빨리 사서 천천히 팔아라이다. 그래서 1. 포트폴리오 재조정은 무조건 좋을까? 여기서는 만약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주식 60%, 채권 40% 비율로 맞추기로 했다면 주식이 상승함에 따라 이 비율이 바뀌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매도 시점은 항상 주식 시장을 보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보다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심적으로도 좋고 세금 관련 결정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있는 내용 중에 얘기 안 해드린 게 있는데 주식만 투자를 하면 위험이 크거든요. 즉 하락의 폭이 큰데 만약 채권을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하면 하락하는 비율이 작아지고 하지만 수익률도 적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운영을 위하시는 분들은 채권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폭락 시에 채권을 팔아서 주식을 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재조정을 위해서 매도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재조정을 하는 방법 중에 포트폴리오 자산을 파는 경우도 있지만 자산을 매도함으로써 재조정하는 방법이 최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보다 나은 방법 즉 세금 없이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방법도 있다. 그냥 계속 사면 된다고 합니다. 즉 모자른 비율을 맞춰서 계속 자산을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나중에 포트폴리오가 너무 커질 위험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편중된 포지션에서 빠져나오기. 때로는 확실성을 위해 불확실성을 희생하는 게 더 낫다. 그렇다면 정확히 얼마를 매도해야 할까? 우선은 매도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고수하라. 그 방법이 매월 혹은 매 분기에 10%를 매도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50%는 매도하고 나머지는 보유하는 방법 혹은 당장 거의 전부를 처분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 어쨌든 밤에 두 다리를 뻗고 잘 방법을 찾아라. 어떤 매도 방법을 선택해도 괜찮지만 다만 한 번에 전부를 매도하는 방법은 말리고 싶다. 왜 그럴까? 세금 때문에도 그렇지만 매도 후에 가격이 상승하면 후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모두 팔아버렸는데 주가가 10배 더 오른다면 95%는 팔아치우고 나머지 5%가 휴지조각이 된 것보다도 훨씬 기분이 나쁠 것이다. 매도 수량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편중된 자산이 있으면 그거를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라고 합니다. 주식 매도를 통해 편중된 포지션을 벗어나는 동시에 어느 시점에서는 돈을 잇는 포지션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특정 종류의 자산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바뀌거나 편중된 포지션의 자산이 계속 하락한다면 때로는 그만두고 벗어날 줄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저자는 금을 분석해서 투자를 했는데 자신의 믿음이 바뀌어서 그때까지 보유했던 금을 모두 팔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시장 변동으로 인한 일시적 수익 저조를 포지션의 손실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모든 종류의 자산은 언젠가는 수익 저조를 겪기 마련이다. 따라서 일시적인 수익 저조를 이유로 장기적으로는 손실볼 가능성이 매우 낮은 자산을 팔아치워서는 안 된다. 내가 말하려는 요지는 이것이다. 수익 저조는 불가피한 현상이니 그것이 자산을 매도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산을 매도해야 하는 마지막 이유는 명확하다.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다. 은퇴 후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자금 마련이든 주택과 같은 대규모 구매를 위한 자금 마련이든 자산 매도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투자의 결과를 즐길 수 없다면 그토록 열심히 투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나는 여러분이 자신의 돈을 갖고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냥 원하는 대로 마음껏 써라.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위해 리스크를 감수하기 전에 그보다 먼저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위해 돈을 써라. 무일푼에서 백만 달러를 버는 것이 백만 달러를 가진 상태에서 이백만 달러를 버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다. 똑같이 백만 달러를 번 것이지만 무일푼에서 백만 달러를 번 사람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큰 변화를 경험한다. 자산이 늘어났는데도 그만큼 더 행복하지 않는다면 때로는 자산을 매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즉 너무나 계좌 속의 부가 증가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는 자산을 매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쓰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행복하자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인데 끝까지 안 쓰고 죽을 때까지 돈만 있으면 행복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자산을 팔아서 거기에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신간 Just Keep Buying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3개의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투자 신간은 오랜만에 읽어본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고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만한 책이었습니다. 저축에 관한 내용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이 뒤에 투자에 관련된 것도 솔직히 워렌 버펫이나 피터 린치나 그런 투자의 대가처럼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는 노력을 하지만 그렇게 되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수익을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우리는 욕심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투자를 해서 인덱스를 넘어서는 수익을 얻고자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인덱스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성이 안 차서 개별주 투자를 계속 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는 인덱스 펀드 즉 ETF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덱스를 지금은 진짜 저점이기 때문에 ETF를 조금씩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하여간 주식시장이 연달아서 폭락을 하고 최근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 때문에 시장이 다시 또 폭락하고 있잖아요. 어려운 투자 시기지만 시청자분들 모두 힘을 내셔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모두들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 때 무작정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시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틈틈이 이런 좋은 책을 읽으면서 투자의 지혜를 배워나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책을 읽어도 그 내용을 2, 3일이면 다 까먹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좋은 책을 읽어주면 자신의 투자 마인드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책을 보거나 아니면 좋은 영상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으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